준비까지는 기다려야돼 아아야 어 쎄다 이거 쎄다 도로 최대한 깎아서 하나 둘 여기 꺼 꺼 깎아서 일로 쏙 아니면 그냥 쭉 가야되나? 길로? 그래야지 가속이 붙는건가? 에이 설마 나 가 시간 없어 빨리 가 깎아 깎아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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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을만해 아 망했다 아냐 몇초 차이로 안될수도 있으니까 어우 많이 아까보다 많이 느린데?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열심히 달리면 돼 일단 길로 가자 그럼 삼촌에 아아 아아 불안감 뭐지? 안될거같은? 여기서만 갔자 여기서만 갔고 어 안된다 아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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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어떻게 일로가 말이 돼 저게? 여... 일로 어떻게 가? 가면은 가도 길이 없는데 아아 쎄다 더 빠르차 없나? 더 빠르차 없나? 허어 하나 좋아 좋아 길로 한번 가보자 쭉 어 길로 가도 느려 일도 일도 길로만 가자 그래도 아 리프트 이번에는 하얀선 따라서 가겠습니다 깎는만큼 깍떠어도 그리고 내려갈게요 일로 치소 야 치소 아 장난하나 아 어떻게 저기 꺾어야 되지? 어디서 꺾어야 되는거지? 거기까지 찍고 그냥 옆으로 빠질 수 있나? 나중에 보고 정하고 이거는 치소 어떻게 해 내리자 내리자 그만 와 됐어 미션 포기 어떻게 해 기다리자 아 3초 차이로 접을 안 했단 말이죠? 그니까 한번 멈추는거 없이 그냥 바로 달리면은 될거 같긴 한데 출발도 좋아야 될거 같다는 둘 둘 셋 이게 땅을 약간 밟아도 어 크게 뭐 차이가 없네 좋아 이렇게 해서 이거야? 아 이거 타고 가는건가? 어 약간 빠른거 같기도 하고? 어 어어어 아 아냐아냐아냐 나쁘지 않은거 같애 오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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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데도 있었는데 아 아 훨씬 늦었어 1분 걸렸어 1분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면은 빠르다는 걸 알긴 했지만 일단 어 중간에서 빠질데가 없고 무조건 이건데 너무 늦었어 어 어떻게 아 저기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밀고 하는 것도 빠른거 같거든요 올라가지 않고 좀 부스터 조절을 해서 뛰어내리면은 빠른거 같은데 그렇게 한번 가보죠 올라가니까 약간 느리네 가자 난 레이싱 게임만 안맞나보다 어우 스타트 빨랐어 약간 빨랐어 어 근데 틀랐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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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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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기 올라탈 때 부스터 조절을 약간 해야되네 어느정도에서 올라가야지 어 어 30초 어 30초 여기까지 약간 느리죠 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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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끄러워 매끄러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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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여? 20초 안에 안되나? 아 저 위에서 받는게 너무 어렵다 아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야 되나? 좋아 깨고 말겠다 50레벨 퀘스트야 보통이 아니지 50레벨까지 올리면 차가 더 빨라지나? 이렇게 빠듯하다니 하다못해 배달캐스트는 배달 뭐 그런거라도 있지 시간같은거 줄일수라도 있지 아까처럼 가지 말고 여기서 빼자 줄여서 좋아 아 올라가서 올라가서 가야되는데 아냐아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아 그렇게 안내졌어 어 모른다 아냐 알것같다 야 아 너무 너무 늦었는데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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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게 빠른거 같기도 하네 올라간다고 이게 도착할 수 있을까? 아래쪽에서 너무 끌리는거 같은데? 올라가도? 가자 가자 아아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 야 아휴 부스터좀 더 줘 20초 여기까지 20초 25초안에 도착해야되는데 그럼 빨리가려면은 어떻게그러니까 일단 도로로 가자 올라가지말고 그래 도로가 약간 나은거 같기도 하고 어 어어어 왜그렇게 됐고 아 마우스로 운전하는게 진짜 힘들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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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다시 기회를 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아 나 engo 아 그 그 아 아 아 아 자, 간다. 배를 만들어서 간다. 이게 더 빠르진 않을텐데? 그쵸, 이게 더 빠르겠죠? 벌칙하게 생겼으니까.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. 아,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나오냐. 아니, 레이싱 게임하는데 공격을 하면 어떡해? 아이, 걸렸어. 아까부터 몇 초 더 빠른데? 가운데로. 설마 저거 도로로 가는건가 그냥? 올라가는게 아니라? 올라가면 안되는건가? 아냐, 그럴리가 없어. 그럴리가 없어. 55초. 아, 느려, 느려, 느려. 느려, 이거 도로로 한번 가보자. 도로로 가면 더 빠른데 도로로 한번 가보자. 올라가지 말고. 으으. 도로로 안 밟고 도로로 갑니다, 이번엔. 도로로 가도 느릴거 같은데? 도로로가 더 느리네. 도로가 더 느리네. 아, 도로가 더 느리네. 무조건 뛰는게, 뛰는게 이득이네. 아아. 훨씬 느리네. 아아. 아아. 어디. 아유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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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약간 빠르다. 약간 빠르다. 좋아. 약간 빠르다. 아아아. 아냐아냐 느려 날라 한번만 날라 어 약간 빨라 약간 빨라 약간 빠른데 그래도 느려 약간 빠른데 그래도 느려 스타트에서 훨씬 느려지기 때문에 아 아아 타지 말자 속도 타지 말자 그냥 타지 말고 가서 좋아 아 4초 빠른데 4초는 안돼 많이 빨라야 돼 어어 자 ㅇ...야 야 안 돼 안 돼 어 점점 느려지는 거 같냐 혹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건가 아냐 아냐 레일을 밟아야지 경주지 가자 가자 아 몇 번째야 이번 스타트는 좋았어 여기 밟고 깎아내 깎아내 길을 깎아내 좋아 올라가 빨랐어 약간 빨랐어 약간 빨랐어 약간 빨랐어 2초 빨랐어 전부다 아 제발 안 돼 제발 그러지마 이러지마 제발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왜 그래 진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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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렇게 안 느려졌어 오늘 좀 약간 빨라 어 왜 개판이야 개판이야 어 부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조금씩 끊어서 해야겠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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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느린데?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? 영상을 좀 봐야되나 공랭 영상을? 아이아이아이아이! 아 근데 못 깨 잠깐만요 보더랜드 뭐 죽음에 경주? 아니 아이아이아이아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캐 설명 보면은 길다다 당기면서 밴딜 레이더 주기때문 보스가 나온다는 3단계부터 반복해 캐스트 클리어 하면은 이렇게 20pc 주고 아 초반 쾌 중에 쾌 보상 중에 유물이 가지고 있어야 완료가 필요하다 뭔 뭔 소리야 이게 바람쾌로 유명하다 사이콘 마이너 웬만한 직업 전부 힘들다 3회차 아 부스트 성능을 올려주는 유물이 있어 그걸 해야돼? 아 왜 안된다 했는데 이씨 아 아 그니까 아 아 아 여기 보시면은 아 어이가 없네 여기 유물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유물 중에서 자동차 스펙을 올려주는 유물이 있대요 아 초반에 하나 먹었던 기억나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깰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 아 뭐야 이게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아 아 돌아버리겄네 아 아 그러니까 어딨어 그쵸 포터마마 하면은 주나봐요 포터마마를 하는 뭘 하던 주나본데 부스터 유무를 갖고 아 유물 유물로 부스터를 강화를 해서 부스터를 연속을 써서 가속에서 붙여서 가는 거라네요 아 부스터가 있어도 유물이 있어도 어렵다고 야 미치겠네 이거 아 3초 차이로 못 깼는데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3초가 아니었나 아 그런게 없어 차이가 올라 가도 뭐 튕겨도 비속도 비슷하고 가속을 받아서 더 빨리 가고 그런게 없어서 아냐 아냐 아 어찌됐건 유물 찾으면 그때 깨구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래에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지마 뿅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